4번호 15번 최나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나난도 순천에서 온 28살 최나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명주 고름이라는 전통 트로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고 떠나는 여인이나 주막은 저러주치고 지나간 추억들의 꿈만 같았는데 마음 찾는 대로 맑게 닿는 대로 점차 싣건 다가 마치 한술 전에 달빛이 내려앉힌 사랑에 울고 저를 잃었다 화를 거리며 마루씩 흘러간 세월이 경주가 눈 남긴 그 여인은 어디에 사랑에 희망이 바람에 희망이 있는 꽃잎같은 영주걸음 담기고 떠난 영이나 주망금처럼 스치고 지나간 추억들은 꿈만 같은데 마음 닿는 대로 마음 닿는 대로 마음 닿는 대로 점차 없이 걷다가 마주한 순간에 달빛이 내려앉힌 사랑의 빛을 잃었다 허뭇거리며 마을에 실려간 새올림 벙주건운 남긴 그 여인은 어디에 허뭇거리며 마르시어간 세월 벙주건운 남긴 그 여인은 어디에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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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